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대성하이텍과 성일하이텍 준비를 해주셨는데 최근 상장한 기업들 중에서 2차 전지 섹터 관련 기업들만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별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황을 좀 분석을 해볼까요? 증시 전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지금 적응을 못하면 앞으로도 더욱더 힘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가 지나면서 엔데믹 수혜주가 잠깐 초반부에 움직이던 유통주니 이런 것들은 정말 찰나의 순간으로 지나갔고요. 여행 항공주.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슈퍼사이클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에 혹한기로 가면서 지금 굉장히 좋지 않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미국 시장에서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태조 이방원만 가고 있습니다. 태조 이방원만 계속 가는 이게 무슨 약간 유행어식으로 만들어져서 잠깐 이슈가 되고 말겠지. 그게 아니라 유행어식으로 만들어진 거랑 제대로 무슨 용어사전에 등재된 거랑 그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시장에서 지금 이게 생명력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계속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차화정장사 때나 자문사 70주 때나 그냥 그 종목만 딱 그냥 핵심적으로 압축돼서 그것만 그냥 내내 갔지. 몇 년을. 다른 것은 일체 가지를 않았거든요. 완전 정말 철저하게 소외되는 장세. 그런 것이 지금 시장에도 특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쪽으로만 매달려야 된다. 안 그러면 다른 것은 그냥 코로나 팬데믹 때 올랐던 부분이 거품으로 꺼졌다가 너무 많이 꺼지니까 반등을 했는데 이제 반등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기대를 갖다가는 다시 또 밑으로 저점 부분으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태조 이방원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차전지가 가장 이격이 큰데 에코프로비엠, LNF로 대변되는 아주 강력한 시세. 지금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서 사실 신규매 수제가 접근하기 어렵지만 그 에코프로비엠, LNF가 어떤 대변하는 상징적으로 2차전지 시장의 어떤 성장성을 시장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 업체가 그렇게 조각을 나타내니까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처럼 2차전지 장비 업체들이 속속들이 지금 입성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장비는 이미 원익 IPS 등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장비 업체로 자리 잡았고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니스와 함께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성숙화된 시장에 이미 진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2차전지는 지금 막 개화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이 이름도 인지도도 떨어지고 주식 시장에 상장한 업체도 별로 안 되고 최근에서야 상장을 하기 시작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2차전지의 어떤 성장성 소재 업체가 주가로 보여줬지만 이제는 장비 업체가 새롭게 들어와서 어떤 꾸준히 바로 성장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바로 성장하지 못하더라도 지지부진하더라도 어쨌든 시장에서 2차전지 장비 업체의 어떤 섹터가 형성되는 과정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 지난 것도 있고 두 달 지난 거 네 달 지난 것도 있지만 여기서 통계학적으로 확실히 갈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소카가 상장을 어제 해서 급락을 했다고 해서 소카는 안 좋고 대성 하이텍은 좋다 하루의 움직임 갖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소카가 오늘 상황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일 하이텍을 포함해서 세비캠 이런 종목들과 다 뭉뚱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소카 같은 거는 지금 하루의 움직임 밖에 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확률적으로 유치해봤을 때 소카 부분은 좀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확률적으로 노려볼 수 있거든요. 생각해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소카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물론 우리가 차를 빌렸다고 공유 서비스 이런 것이 확장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시장의 중심은 아닌 게 분명하고 그래서 어저께 대성 하이텍하고 지금 소카가 같이 상장을 했을 때 대성 하이텍은 급등이 나왔고 소카는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성일 하이텍이라든가 세비캠 같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태조 이방원에서 2차 전지가 가장 강한 그 섹터에 해당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각광을 받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소카가 태조 이방원에 해당되는 섹터에 속해 있었다면 저런 모습이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지금 공모가의 거품은 끼기가 힘든 이유가 대기업이나 대여가 아니기도 하겠지만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누가 들어와서 공모가를 올려서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흥행해서 실패해요. 물론 흥행해서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대비해서 잘 된 거 있지 않느냐. 흥행해서 실패해도 대비해서 잘 된 케이스는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거죠. 시장이 좋으면 누구나 공모를 할 당시에 최고의 가치로 평가받기를 원하지 누가 물러서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물러설 수가 없는 게 아니면 대여들은 아예 상장을 연기해버렸어요. 대여들은 아예 상장을 다 연기해버렸고 현대오일뱅크, 올리브영 이런 거 다 연기했어요. 마켓컬리, 습닷컴 다 연기했고 이 시기를 이용해서 중견, 중소기업들이 침투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대여들이 없으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더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더 받는다고 해서 공모가를 오바해서 높게 부를 리가 없죠. 그러면 흥행해서 참패를 할 텐데. 그러니까 굉장히 양보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공모가를 높여 부를 이유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대성하이텍, 성일하이텍 끝에가 다 택자로 끊어서 쌍택이라고 했는데 일단 두 개가 다 2차전지에 엮여 있습니다. 2차전지 전문으로 하는 건 아니고 대성하이텍은 그냥 업종으로 보자면 기계업종이에요. 기계업종. 지금 세 가지 사업 분야가 있는데 정밀 부품 사업이 있고요. 원래 이게 오랫동안 하던 캐시카오이고. 그 다음에 스위스턴 자동 선반 사업, 컴팩트 머시닝 센터 사업. 이게 이제 새롭게 정밀 부품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돼서 진출한 사업 분야죠. 정밀 부품 사업은 서암기계공업이나 사믹THK. 우리 이런 회사들에서 알 수 있는 이른바 정밀 부품 혹은 공작기계. 기계를 만드는 기계죠. 이런 회사들과 유사한 기업으로 평가를 스스로 했었고요. 스위스턴 자동 선반 사업 그리고 컴팩트 머시닝 센터 사업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계나 이런 정밀한 부분은 일본 아니면 독일 업체들이 다 휩쓸고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에서 다 기술을 약간 배워왔습니다. 일본의 스타, 시티즌, 쯔가미 이 세 개사가 스위스턴 자동 선반 사업의 유사 기업이고요. 컴팩트 머시닝 센터 사업은 일본의 환익, 환악 그리고 브라더 이런 게 유사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정밀 부품 사업을 빼고 나머지 두 개 사업 분야는 다 일본 업체들이 유사 기업입니다. 그리고 정밀 부품 사업부터 보자면 독일을 포함해서 12개국 57개 글로벌 산업기계 제조사에다가 8천여종의 정밀 기계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요. 캐시카우고 정밀 부품 사업이 기반이 되어서 도시바 등 일본 유명 산업기계 생산업체의 제품을 납품하면서 성장을 했고요. 결정적인 업그레이드가 됐던 것은 2014년 일본 노무라의 VTC, VTC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핵심 기술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여기서 노무라 VTC가 갖고 있는 기술이 바로 아까 두 번째 사업 분야 스위스턴 자동 선반 제조 기술. 이겁니다. 스위스턴 자동 선반은 초정밀 부품 반복을 생산하고 초정밀 부품을 반복 생산하고 무인화가 가능한 고난도 산업 장비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크게 보면 기계 업종에 속해 있다고 했는데 금속 절삭 가공을 위한 CNC, 컴퓨터 뉴메리칼 컨트롤, 컴퓨터 수치 제어 공작기계 중에서 선반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스위스턴 자동 선반입니다. CNC 선반은 범용 선반에다가 NC 컨트롤러를 장착한 공작기계예요. 그러니까 기계를 만드는 기계죠. 이게 원통 형상의 금속 공작물을 회전시킨 다음에 작업자가 수동 조작으로 절삭 공구를 이송해서 가공하는 장비예요. 어쨌든 2014년 일본 노무라의 VTC,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스위스턴 자동 선반 이쪽에서 굉장히 활로를 넓혔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전기차 배터리 부품 가공에 특화된 투헤드 컴팩트 머시닝 센터. 이것도 기계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공작기계 일종인데 아까 스위스턴 자동 선반은 선반 쪽에 속하는 거고 이거는 여러 가지 공구들을 자동적으로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작을 해주는 건데 이게 전기차 배터리 부품 가공에 쓰이고 우리나라 주요 배터리 3사, 3사에 직접 납품을 한 건 아니고 3사에 협력 업체에 납품을 해서 우리나라 삼성 SDI, SK온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에 납품되는 2차 벤더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2018년도에 컴팩트 머시닝 센터 투헤드 양산 판매 성공을 했고 2019년에 배터리 3사 협력 업체에 납품되기 시작했습니다. 기관 수요 예측 최종 공모가 희망밴드가 7,400원에서 9,000원이었는데 최상당 9,0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대로 유사 기업의 수준에 비교를 해서 최고가를 받았고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 경쟁률도 1,136대 1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역시 2차 전지 섹터에 연관되어 있는 어떤 기업의 강점을,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7월 28일 상장하기 직전에 일본의 2차 전지 장비 메이커 히라노테크시드랑 계약을 했어요. 42억 원짜리 2차 전지 장비의 핵심 부품인 롤러 부분을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굉장히 공모가 최상단을 받았으나 지금같이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공모가에 거품이 끼어 있지 않다는 이 장점 이런 장점으로 지금 강하게 소카와는 상반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성일화 혜택인데 성일화 혜택은 2022년 7월 28일 우연하게도 아까 전에 지금 대성화 혜택의 일본의 메이커 2차 전지 장비 메이커 히라노테크시드와 계약이 나왔던 7월 28일 그때 성일화 혜택은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7월 28일 그때는 안 좋았지만 지금 한 달이 안 된 이 구간에서 지금 최고가를 돌파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초반에 그냥 단기적으로 나가실 분들은 다 나가고 그 매물을 소화하고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기대감으로. 이거는 성일화 혜택은 그냥 폐배터리, 회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2차 전지의 비중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대성화 혜택 같은 경우에는 기계 업종이고 정밀 기계 부품을 납품하면서 커왔고 점점 2차 전지 업체로 납품을 활로를 열면서 2차 전지로 엮인 거라면 성일화 혜택은 태초부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전기차, 휴대폰, 노트북, 에너지 장치, 전동 공구 제품에 포함된 2차 전지로부터 육아금속을 추출하고요. 지금까지는 당연히 대부분 휴대폰에서 휴대폰에서 조금, 휴대폰은 작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기차라든가 ESS의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막 대화된 시장이고 휴대폰은 버려진 휴대폰이 엄청나게 많죠. 거기서 휴대폰을 추출하다가 최근에 전기차 시장, 그리고 태양광 풍력 발전으로 ESS 대형 배터리 시장이 열리면서 이제 그것들이 연차적으로 노후화가 되면서 폐배터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폐배터리가 사업이 배터리 생산 중에 발생하는 세일스크럽을 수거해서 방전을 시키면서 전기를 다 빼고 그다음 파쇄시켜서 블랙파우더를 만드는 전처리 공정 이쪽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전처리 공정을 마친 폐배터리를 침출, 여과, 용매 추출을 통해서 황산니켈, 황산코발트를 만드는 습식재령 공정으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 습식재령 공정, 건식재령도 마찬가지인데 폐배터리에서 아까 전에 셀스크럽을 수거하고 방전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습식재령 과정은 침출과 여과강정을 거쳐서 용매를 추출한다고 했는데 이 고농축의 용액에서 수분을 제거하게 되면 아주 결이 고운 가루, 가루의 원소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국내 유일하게 폐배터리 습식재령 장치를 보유한 게 성일 하이텍이고 습식재령과 건식재령은 어떤 방식의 차이가 있느냐 결정적으로 건식재령을 하면 리튬,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불리우는데 가장 중요한 원소인 리튬 원소의 회소가 건식재령은 어렵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6대 원소가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구리, 알루미늄이죠. 이 우리나라가 보통 쓰는 게 NCM, 아니면 NCA, 아니면 NCMA 이렇게 쓰고 있죠. 거기서 주요한 원료를 모두 회수할 수가 있고요. 한국에 지금 성일 하이텍이 있고 유럽의 유미코아, 양극제로 유명한 회사죠. 폐배터리 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개 업체는 중국 업체입니다. 중국의 브럼프, 잼, 그리고 휴아유. 이 3개 회사, 총 5개 회사가 지금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서 굉장히 경쟁 상대인데 이 중에 벨기에의 유니코아만 건식재령 방식을 사용하고 나머지 4개 업체는 습식재령 방식을 사용합니다. 4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는 중국이고요. 유일하게 습식재령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거는 한국의 성일 하이텍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기준 제품별 매출 비중은 코발트가 49%고요. 이것도 아주 좋죠. 코발트가 항상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NCM이든 NCA이든 여기서 코발트가 문제였던 이유가 코발트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만 생산되고 굉장히 수급이 불안하고 콩고의 정치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가격이 비싸고 변동이 심해서 이게 골칫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코발트를 49%를 폐바터리에서 뽑아내는 게 아주 좋죠. 그다음 니켈이 39%고요. 리튬이 6%, 구리 4%, 망간이 1% 정도로 나옵니다. 지금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헝가리에 6개의 리사이클링 파크가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두 가지 분류로 나눴을 때 처음에 전처리 과정 이쪽을 담당하는 게 리사이클링 파크고요. 연간 6만 1천 통 규모. 그다음에 전처리 과정 다음에 습식으로 재련을 하던, 건식으로 재련을 하던 그걸 용매를 추출해서 나중에 용액을 건조시켜서 가루를 뽑아내는 그 과정. 그 과정을 담당하는 게 하이드로센터, 습식재련센터라고 지금 군산에 1, 2 공장이 있고요. 연간 4,320톤 규모입니다. 지금 3공장을 확대할 생각이고요. OCI도 군산에 공장이 있지만 군산에서 굉장히 이 지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요 고객사는 에코프로BM,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중국의 CNGR이라는 회사입니다. 최종 고객사는 삼성 SDI고요. 지금 똑같죠. 대성 하이텍하고 성일 하이텍하고 똑같습니다. 대성 하이텍도 우리나라 주요 배터리 3사에 납품을 하나? 배터리 3사에 직접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 3사의 협력업체에 납품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삼성 SDI에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BM에 납품을 합니다. 에코프로BM이 뭐하는 회사죠? 지금 삼성 SDI 양극제를 조달하는 회사죠. 성일 하이텍의 폐배터리에서 원재료를 추출해서 에코프로BM에 공급을 하면 에코프로BM이 재활용 소재로 생산한 양극제를 삼성 SDI에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2차 밴더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주요 배터리 3사에 이 라인을 지금 대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 수요 예측 경쟁률 2269대 1이 나왔고 일반 공모 청약 경쟁률도 1207.1대 1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택이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상 공모가에 거품이 끼지 않았다는 공통점. 그리고 2차 전지에 관련이 돼 있다는 공통점. 이런 부분 때문에 태조 이방원만 지금 철저하게 분류돼서 가는 이 시장에서 새내기주에서도 이렇게 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쏘카를 타고 그린카가 좋고 공유경제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 쌍텍 새내기주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새내기주인 대성하이텍과 성일하이텍, 쌍텍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